인큐베이터 아빠, 엄마는 많이 울었죠 근데 지금은 키도 몸무게도 어린이집에서 제일 크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창현아, 유나야 무엇보다 건강한 게 제일이야 사랑해 창현이와 유나는 쌍둥이별처럼 정말 예쁠 거야 생일 축하! 잠깐! 오늘의 퀴즈 우유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? 1번 우리 별 동봉별 2번 시원한 냉장고 3번 예쁜 네버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딘동댕 유치원으로 보내줘 꼭 여기로 안녕 안녕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께는